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11기하 6장에서 8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선지학교를 세워갑니다.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은 엘리사는 제자들을 길러내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의 제자들이 협소한 선지학교의 숙소를 넓히기 위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들이 직접 숙소를 짓고자 이를 제안하고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그들이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엘리사가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어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놀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궁궁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할과 아세라 우상의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국민 세금으로 너무나 넉넉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좁은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이는 선지자 제자들의 당시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침략에서 구해주십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람은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러자 아람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기로 하고 도단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날 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자 엘리사의 사완이 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엘리사는 사완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며 안심시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상황 가운데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진 사마리아 성은 레이기의 기록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남한 장군의 일을 잊어버렸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아람의 공성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마리아 성안에 저장된 양식이 고갈되고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기근 상태로 고통받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자 사마리아 성안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먹지 않는 나귀머리 하나값이 은 80세계를까지 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은 1세계는 노동자 4일치 급류이니 은 80세계는 엄청나게 값비싼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는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안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엉뚱하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일의 모든 원인을 돌리며 죽이려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만을 고쳐준 것. 둘째 그동안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셋째 지난번에 사로잡았던 아람 군대를 놓아준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아람 군대의 공성전이 끝날 것을 말한 엘리사의 예어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사마리아 성문 어규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놀랍게도 가장 먼저 아람 군대의 철수를 알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떠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공성전을 중단하고 황급히 도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아람 진영을 보고 아람 군대의 퇴각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를 확인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결국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가 된 것입니다. 한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물밀듯 성 밖에 나가 아람 군인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노력할 때 그만 백성에게 밟혀 죽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엘리사는 엘리아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아람에 갑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에 엘리사가 다메색을 방문합니다. 그때 병이 든 아람왕 벤하닷이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사엘을 만나게 된 엘리사는 도리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하사엘은 아람왕 벤하닷을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전 엘리아가 받은 사명, 곧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엘리사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배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밸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부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의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워낙은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은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팔십세계리오,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에 은다섯세계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야마 하겠느냐, 포도주 툴로 말미야마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배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열한기 하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리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업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업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고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결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결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하를 한 세결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하를 한 세결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열한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오,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스에게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란 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다메스에게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의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위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요랍이 왕이 되니라. 요랍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하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타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랍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랍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랍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랍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랍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하베 집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하베 집의 사유가 되었으미라라. 그가 아하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무수로 가서, 아람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나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랍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하베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